감사합니다. 금화피천득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. 하나는 금강산, 하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. 그리운 금강산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리운 금강산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리운만이 전부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미 오 기념이며 그리운 금강산 소수만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지 몇을 오늘이라 찾으란다 금강산은 오른다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비로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소소만 년 아름다운 산 막고 번지 몇 해 오늘이여 찾아온다 큰 강산을 부른다 감사합니다